푸트워크 오픈센스 원핸드 백핸드 눈을 보여주는 옴니 계단을 활용한 인사이드 아웃 포핸드 어제에 이어 2탄입니다. 인사이드 아웃 포핸드 바람이 많이 부흡니다. 정말 중요한 연습입니다. 미콩이는 아빠 딸라쟁이 어설프지만 어쨌든 밸런스 연습에 도움이 됩니다. 세린이나 엄청 재밌게 했습니다. 지금 더워서 옷을 벗고 있습니다. 완전 불 붙은 세린이 보세요. 벽과 절을 이용해서 세린이 공차 재밌게 치고 있어요. 제가 세게 치고 있어요. 매일매일 연구합니다. 매일매일 연구하고 같이 연습하고 아이들이 정말로 효과적이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다닭볼, 노멀, 보통볼, 점프볼, 그 다음에 슬라이스, 그리고 드롭샷까지 원핸드 백핸드 종합선물 세트였습니다. 전 memang은 다닭볼,